안녕하세요 원희룡 장관님 영종도 주민입니다 국토부 장관님 수호각장으로 논불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호각장으로 논불이하는 세력들의 이권 카르텔을 수사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님 수호각장으로 논불이하는 사람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수호각장으로 논불이하는 사람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환경부 장관까지 다 같이 손을 잡고 이 수각장 강제로 짓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광남춘, 조명래, 한정혜, 오세원 이렇게 다섯 명이서 소각장을 강제로 짓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수도권 직매립을 강제로 하면서 저원국의 소각장을 강제로 짓게 생겼습니다 지금 태우고 있는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에요 이것을 굳이 태워서 발암물질이 배출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략관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역받은 수주받은 한국종합기술이라는 회사는 비리가 있는 회사이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소속입니다 노조로 이루어진 노조가 가져간 이 회사로 지금 마포부와 세종시 영종도의 소각장을 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님 유정복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소박장으로 돈벌이를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껌파르텔들을 쏘서해 주십시오 원희룡 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없어요 이건 영종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30년도부터 전국의 소각장을 강제로 지어야 되는 이 악법을 모두가 절표해달라고 목소리로 높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19년 9월 25일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공정사회 자원순환 인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에 서명했습니다. 태우지 않은 쓰레기는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다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가 각 군하군 단위로 소각장을 짓는 명분을 구축했습니다. 박남춘과 이재명은 이렇게 소각장 강제법에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환경부도 주체가 되어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했습니다. 2020년 5월 17일 조명래 당시 환경부 장관은 박남춘과 이재명이 요구한 지방자치단체 구군별 자체 소각장 건설 사업에 시동을 겁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공식화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것을 독려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매립지와 소각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해 군하군 단위의 자체 소각장 건설 명분을 굳혔습니다. 게다가 민간업체의 폐기물 처리를 문제 삼으며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기존의 민간 소각장은 놔두고 공공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용량을 할당하면 굳이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추가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용량이 남습니다. 누군가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해야 이익이 아니라면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23일 환경부는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까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도록 하고 시도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반입협력금으로 징수된 금액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에 지원, 즉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입협력금 우선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 폐기물과 공공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입니다. 즉, 민간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제는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는 민간소각장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표현이고, 굳이 국민세금으로 지자체 공공소각장을 더 많이 짓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 활용위사도 없고, 지자체 소각장 건설에만 몰두하는 지금의 환경부와 지자체의 행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환경부 장관이 조명내에서 한정예로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세 달 뒤인 2021년 4월 19일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은 새로운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사자협의체 회담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매립지 제공모시, 소각과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금지를 언급해 소각장 건설 명분을 상기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중소규모의 친환경 지하매립을 거론해, 구군별 단위의 자체 소각장 건설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 실현이라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발생지처리 원칙을 근본적 과제라 지칭했습니다. 발생지처리 원칙에 입각해 자체 소각장을 각 구나 군마다 하나씩 짓는 것이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처럼 선동하는데, 사실 소각장이 진짜 친환경이 아니란 것은 최근 미국 듀크대 논문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당장 청주 북이면 60여명 집단 안발병에서도 알 수 있는 심각한 유해 시설이 소각장입니다. 그렇기에 발생지처리 원칙을 내세운 소각장 강제건설은 국민생명에 대한 테러입니다. 강남춘 인천시장이 사자회담을 촉구한 지 한 달이 지난 2021년 5월 25일,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경기도청 도지사 직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굵직한 노조 출신인 한정혜와 노조의 지지 없이는 정치 기반이 흔들리는 노조의 바지사장 이재명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정혜와 이재명 단독 면담으로부터 한 달 뒤인 2021년 6월 22일, 박남춘이 촉구한 지 두 달 만에 사자협의체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정혜 환경부 장관, 이렇게 사자가 모여 비공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사자회동 후 이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자협의체 회동 후 이주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7월 5일, 한정혜의 환경부는 드디어 소각장 강제건설을 법제화합니다.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행규칙을 확정해 7월 6일 공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을 위한 선별이라면 재활용 기술을 가진 민간업체와 시스템 구축을 논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자협의체는 관련 업체와 접촉해 시스템 구축을 논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오직 소각장 증서를 위해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2021년 7월 6일부로 대한민국은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와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라는 소각장 강제건설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장들이 구군별이 아닌 권역별로 소각장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추후에는 구마다 하나씩 놓아야 된다는 여론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 형성은 불공정한 소각장 건설이 강행되는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누군가가 자꾸 언급하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만 당한이 부당하다고 각각 구마다 하나씩 짓자거나, 광역소각장은 반대하고 자체소각장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자체소각장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 강제법의 시작 단계부터 자체소각장을 지으려고 계획했다는 것을, 그리고 현재까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무조건 오연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자체가 가장 많이 채택하는 스토커 방식 소각장은 바람물질 배출을 최고로 많이 하는 매우 유해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9년 9월 25일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에 공동서명한 날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것입니다. 그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는 소각장 강제법으로 수혜를 보는 업체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체는 바로 한국종합기술인데, 사회이사 3명이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의원이며, 최대 주주인 한국종합기술홀딩스의 김영수 대표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과 박남춘이 쓰레기 소각 처리를 전제하는 공동서명을 한 날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한국종합기술 주요 인사가 의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9년 12월 24일, 박남춘의 인천시는 소각장 후보지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며, 소각장 필요용량 선정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 소각장 입지 선정에 필요한 용역사로 한국종합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우연은 서울시 소각장 입지 선정 용역에서도 나타납니다. 2021년 3월 11일 오세훈의 서울시는 소각장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사로 한국종합기술을 대표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것도 경쟁이 필요 없는 수혜계약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750톤의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가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되고, 1000톤 추가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2022년 9월 11일 마포구 감노홍래 의원은 용역사 한국종합기술 수혜계약을 문제삼숩니다. 그러자 노홍래는 개딸들의 공격을 받았고, 두 달 만인 2022년 11월 11일, 개딸들의 사퇴 압박에 못 이겨 더불어민주당 당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 사이 2022년 10월 25일 뉴스타파에서는, 동해종합기술이 유력 후보지 근처에 사옥을 짓고 있는 것을 크게 보도하며, 한국종합기술이 아닌 동해종합기술을 메인처럼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동해종합기술은 도구법체일 뿐 대표업체는 한국종합기술입니다. 희한하게도 마포구 소각장 반대 시민단체에서는 한국종합기술은 놔두고, 동해종합기술만 언급합니다. 입지선정은 한국종합기술이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는 그것을 문제제기나 다른 의견 없이 검토만 했는데 말입니다. 이쯤되면 여러분도 소각장 강제건설에는 이재명이라는 공통점이 관찰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주요 인사가 있는 이 한국종합기술은 서산시에서 소각장의 부정적인 성남동 통장들에게 일당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한 비리업체입니다. 소각장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이던 주민들이 돈을 받고 입장이 바뀔 수 있다면 이것은 뇌물입니다. 음료수 박스에 현금을 전달하는 것은 고전적인 뇌물공여 방법이지 통상적인 일당 지급 방법은 아닙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의원이 소각장 인허가 절차에서 국토부 로비를 청탁받은 비리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과 같은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3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송영길의 용산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각장 증설 및 신설 추진 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국토부를 설득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송영길이 박모씨로 하여금 먹사연에 4천만 원을 주게 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먹사연은 송영길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의 줄임말입니다. 또 검찰은 김모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수석전문의원 역시 송영길의 소각장 인허가 로비 뇌물수수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송영길의 4천만 원 뇌물수수 시점을 2021년 7월에서 8월로 특정했습니다. 송영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대선 패배와 수사 압박으로 방탄이 필요한 이재명에게 계양구을 국회의원 자리를 양보해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되어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복을 입도록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송영길과 같은 날 소각장 로비로 압색받은 김모씨도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부동산 공급티프 부단장이었습니다. 소각장 강제법을 만든 이재명, 소각장 인허가 뇌물수수로 수사받는 송영길과 김모씨 모두 긴밀한 사이입니다. 공교롭게도 2023년 12월 23일 송영길 이외에도 이재명과 아주 긴밀한 사이로 알려진 임종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종성은 대표적인 이재명계로 이재명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지원했던 7인의 소속입니다. 폐기물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김영진도 7인의 소속이며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홍익표도 대표적인 친명계입니다. 정춘숙은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성평등 공약을 총괄하는 여성위원장이었으며 김정호는 상임선대위원장이었고 소병호는 2018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당시 농전건설분과위원장을 맡아 인수위에서 활약을 했던 바 있고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경기도 광주를 위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며 이재명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송재호, 서영석, 김영호, 윤우덕 또한 친이재명계 의원들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친이재명계 사람들입니다. 임종성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근처 2km 이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300m 이내로 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근처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택이나 주택에 준하는 건물이 없다면 협의위무를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협의할 상황이 거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소각장 입지 선정 시 제약이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공포됐던 2021년 4월 13일은 환경부 장관이 한경예로 바뀌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이 개정안이 공포되고 6일 뒤인 2021년 4월 19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소각장 강제법을 위한 사자협의체 회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021년 5월 25일 한정에는 이재명과 단독 면담을 했고 2021년 6월 22일 사자 회동 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7월 5일 소각장을 강제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직매립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직전인 2021년 4월 13일 국회에서 소각장 입지 선정 시 걸림돌이 무장해제되는 법이 공포되자마자 박남춘이 사자회담을 촉구하고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소각장 강제 건설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국회에서 소각장 입지 선정을 용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 지자체장들도 이재명 당사자를 포함해서 모두 이재명과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송영길이 소각장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탁받은 것은 국도교통부 소각장 인허가 로비와 입법부인 국회에 로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영길 또한 이재명과 운명공동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소각장 입지 선정을 용이하게 만든 개정안 대표 발의자 임종성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각장 강제 건설을 법제화한 한정에는 환경노동위원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대변인 이재명과 말이 잘 통했겠습니다. 2010년 무상급식 실현 광주시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한 묵직한 노동운동가인 임종성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을 거친 역시나 굵직한 노동운동가의 조합이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우후쭉순 무분별한 소각장이 강제로 건설되게 만드는 그야말로 국민세금으로 국민생명을 해치는 악법을 낳은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일어나는 주민반발에도 무시하고 강행되는 소각장 건설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임종성이 소각장 입지 선정 시 제약을 완화하는 300m 법을 대표 발의할 당시 경기도 광주시에서 2017년에 소각장을 지으려 계획했으나 근처의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좀 더 신속하게 폐기물처리 시설, 즉 소각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임종성이 언급한 2017년부터 추진한 광주시 폐기물처리 시설 지연권을 살펴보면 왜 임종성이 2020년 12월 23일에 입지 선정 300m 법을 대표 발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수양리 423번지 소각장 부지가 근처에 이천시 신둔면과 1.7km 떨어진 경계에 있어서 수양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이 다같이 거세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허위 내용으로 속여서 서명을 받았다는 주민들 말이 사실이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소각장 건설을 관철시키겠다는 임종성의 초법적 사고방식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2023년 2월 5일에 소각장 사업비 총 990억 중에 50%에 해당하는 국비 47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주민들은 2023년 7월 28일 긴급회의에서도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집행정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는 김경희 이천시장의 요청에 위해 열렸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수양리 주민들의 주장하는 시청 측이 주민들에게 허위 내용으로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몇 명이 서명 후 제출했다는 것 이장과 지도자 2명만 소각장 유치를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산시 성남동 통장들에게 한국종합기술이 현금을 살포한 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성남동 통장들 중 일부는 그 현금을 받았고 나머지 통장들은 화를 내며 반대해 한국종합기술의 현금 살포 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의 양심과 주민들의 건강을 팔아먹는 사례가 서산시 성남동에서만 있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서산시 성남동 통장들이 한국종합기술의 현금을 받은 것과 같은 사례로 의심되는 것 이외에도 여러 지역의 소각장 건설 강행과 주민들의 반발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관찰됩니다. 소각장을 반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시민단체 오픈톡과 카페에 모아놓고 나중에는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는 활동가들이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면서 광역 소각장은 안되지만 자체 소각장은 필요하다.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태우자는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시설은 낡았으니 현대화를 해야 하고 현대화를 하려면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쓰레기도 더 많아질 테니 증설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은 우리만 너무 피해를 봐왔으니 각 구마다 하나씩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는 피해 심리에 호소하는 주장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외부의 사례를 관찰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소각장이 신설 또는 추가된다는 이야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 조급한 마음으로 시민단체의 오픈톡과 카페에 참여해서 누가 제발 나서주길 바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더욱 말입니다. 여기에 시 또는 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변단체,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관찰된 매우 비슷한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말과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서 어딘가에서는 태워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합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소각장은 안 된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합니다. 이때 일반 주민들은 맘카페나 현수막을 보고 그제서야 소각장 건설이 추진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서도 같이 반발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직장이나 가게 등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면 간담회 같은 곳은 누가 참여할까요? 바로 생계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관변단체 사람들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반 주민들은 소각장 같은 문제를 접하지 못했거나 여러 이유로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민단체 활동으로만 생계가 가능한 사람들이 간담회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소각장을 짓는 대신 스포츠체육 레저공원시설, 문화공연시설을 지어준다고 제안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게 하자는 내용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로 앉은 사람은 의뢰하는 원론적인 이야기 수준의 발언을 합니다. 또는 강하게 반발하는 주민들이 참여했을지라도 그냥 그렇게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뉴스에 빠르게 보도됩니다. 즉, 간담회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명분 쌓기가 돼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반대하는 오픈톡 같은 곳에서 의지가 꺾이는 자포자기한 발언들하고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이라는 죄책감이 들게 하는 여론, 소각장은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여론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점점 길어지는 싸움에 지치고, 무력감에 관심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소각장 반대 활동은 이어지고, 지자체는 선진지 견학, 즉 현대화된 인체의 영향이 미미한 친환경 소각장이라며 견학을 가자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참여한다는 주민들은 없었는데, 신분이 불분명한 노인들이 참여해 뒷모습만 사진에 보도되어 의혹이 일었고, 어떤 지역은 견학 간 소각장이 점검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여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난을 떠나 지자체는 이런 절차를 통해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쳤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강경한 주민들이 지자체의 입지 선정에 불공정함을 성토하고, 입지 선정 회의록과 모든 과정의 정보를 공개 요구를 하면 지자체는 환경부 유권 해석은 문제가 없다면서 특유의 관료주의적 행태로 일관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앞장서서 반대를 한다는 시민단체와 관변단체에서 집회를 합니다. 분명 소각장 반대로 알고 참여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성명문 후반부에 주민들을 상대로 소각장의 필요성과 모범 운영 사례 시찰을 통해 주민의 이해와 협의를 구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반대가 아니라 찬성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상한 상황이 벌어져도 일반 주민들은 행동으로 나설 리더십과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잡기 힘듭니다. 결국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로 건설이 확정이 되면 법적인 절차에 의존합니다. 정말 최악은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여러 번 기각되었으면서, 또 환경부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원의 같은 문제를 문제 제기하며 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 청구는 기각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해 같은 카테고리로 다시 감사 청구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해도 법적 문제 제기가 입지 선정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종성이 대표 발의해서 개정된 패촉법에서, 입지 선정 시 인접한 지자체 협의 대상을 300m로 축소한 데다가, 300m 이내에 주택이나 주택에 준하는 건물이 없다면, 인접한 지자체와 협의할 의무에서 배제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각장 반대 시민단체 간부들과 대표들은 이 패촉법 개정안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이런 패턴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 시민단체의 간부들의 이력도 닮아 있습니다. 키워드로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노조, 환경단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업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포구에는 이미 750톤의 소각장이 있는데, 또 1000톤을 추가하겠다며 주민들과 맞서는 서울시는, 2021년 3월 11일 수혜계약으로 한국종합기술의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세종시와 경기도 광주시, 고양시, 순천시, 인천시, 서산시 성남동과 예산군, 전라남도 광주시와 김혜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등 대한민국 곳곳 소각장 용역으로 인한 주민마찰의 현장에 한국종합기술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지역과 인근 지역의 소각장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한국종합기술은 사실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로 굵직한 광급 수주를 받는 한진중공업의 계열사였습니다. 사원 모두가 노조에 가입한 100% 노조 가입 회사였던 한국종합기술은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땅콩 외향 사건으로 인해 한진그룹 전체가 노조에 흔들리던 때 2017년 9월 29일 노조에 인수됐습니다. 그 당시 정의당과 노조가 함께 연대해 한진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는데 땅콩 외향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2017년 정의당에 입당했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을 노조가 인수할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김영수 대표는 2019년 9월 25일 출범한 이재명 지키기 번국민대책위원회의 의원입니다. 그날 한국종합기술사회의사 3명도 함께 이재명 지키기 위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5일은 이재명과 박남춘이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것을 전제하는 공동서명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24일 박남춘의 인천시는 인천시 전체 소각장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사로 한국종합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소각장 입지선정과 건설용역은 그동안 한국종합기술이 영위해오던 사업인데 마침 박남춘과 이재명이 소각장을 강제로 짓는 법의 초석을 마련하고 업체는 정치적 지지단체로 하답하며 정부지원금으로 하는 사업 일감을 받으니 이것이 바로 이권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인 송현길이 소각장 대표 박모 씨에게 소각장 인허가를 위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후원단체에 뇌물을 주게 해서 압수수색을 받은 것도 소각장으로 돈벌이를 하는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현재 쓰레기 관리 체계를 보면 생활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전국 민간 소각장의 처리 용량은 390만 톤인데 실제 태우는 쓰레기 용량은 210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 소각장 가동률은 13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처리하지 못하는 용량을 다 처리하고도 용량이 남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300미터법과 소각장 강제법을 만든 자들과 지자체는 폐기물 관리법 14조 2항의 민간 위탁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왜 굳이 막대한 세금으로 추가 지자체 공공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참, 소각장 노조들도 아주 강하게 지자체 공공소각장을 더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짐작하시듯이 민간 소각장은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민간 소각장 업체들은 쓰레기가 모자라 운영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간 소각장 운영은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노조들은 항상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익을 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인구 소멸이 1등인 대한민국은 쓰레기 감소 속도도 빠를 텐데 쓰레기가 넘친다며 소각장을 무분별하게 지으려는 상식밖에 법이 만들어진 것에는 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쓰레기가 넘친다고 떠들지만 혈실은 쓰레기가 모자라 그야말로 쓰레기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시멘트 업계에서 연료로 쓰던 유연탄 가격이 너무 올라 폐기물을 연료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각업체는 톤당 23만원가량의 소각비용을 받지만 시멘트 업체는 톤당 5만 5천원대이니 소각업계 생계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소각업계가 고사 직전이 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은 2023년 10월 6일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폐기물 쿼터제 등 소각업계에서 제안한 방안에 대해 공감하며 소각업계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쓰레기 넘친다고 소각장 마구 짓자더니 쿼터제까지 해서 쓰레기를 달랍니다. 이러한 김영진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2020년 12월 23일 폐촉법 개정안 즉 300미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13인 중 한 사람입니다. 법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소각장 건설이 강행되는 현 상황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사실 시멘트업계가 쓰레기를 소성로 연료로 삼은 건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에 과거에도 소각업계에서 우려했으나 최근 2년 사이 유연탄 가격이 폭등해 그 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소각업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등과 비교해 비중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시멘트업계가 쓰레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행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는 소각업계에는 인구 소멸로 인한 쓰레기 감소와 더불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노조가 일자리와 임금이 보장되는 지자체 공공소각장을 요구하고 노조가 운영하는 한국종합기술은 당연히 공공소각장 아니면 소각장 사업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노조가 지지하는 정치인들 노조의 미래를 약속한 정치인들이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 법도 뛰어넘는 열망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이 소각장 입건은 시민단체와 관변단체까지도 연결됩니다. 앞에서는 소각장을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협력해 싸우는 척만 하다가 소각장이 지어진 사례가 평택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말입니다. 자, 여기 청주시 휴암동에서는 쓰레기의 성상을 확인하고 월 440만원에서 50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각로 처리 용량을 따지면 패촉법에 근거해 4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무시하고 5명이 근무하면서 말입니다. 이 쓰레기 감시원은 주민협의체에 포함된 120가구에서 돌아가면서 활동하는데 이것뿐 아니라 청주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금도 받습니다. 종량제 봉투 전체 판매액의 10%를 떼서 마련한 돈입니다. 2022년에 이 금액은 총 21억원이나 됐는데 마을발전기금 등 운영비 5%를 제하면 각 가구당 1670만원씩 돌아간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웠던 시민단체가 소각장 건설을 앞에서는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협력하는 행태가 돈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 활동을 한 단체에 포함되어야만 완장차고 월 500만원 꿀보직과 각종 지원금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서산시 성남동의 일부 통장들이 한국종합기술에 건네받은 현금 천만원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은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악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일자리와 수입을 보장받는 노조, 시행규칙을 바꿔 악법을 만든 지자체장들, 악법에 협력하고 강행하는 지자체장과 관료들, 이 극대화를 위해 반대하는 척하면서 협력하는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사람들, 환경파리 선동으로 눈속이 많은 환경단체 및 어용기자들, 반대하는 척하며 표파리하는 전현직 정치인들 등등 이들이 바로 이권 카르텔입니다. 게다가 더 경악할 만한 것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눈먼 돈 먹기하는 이 이권 카르텔이 우리의 생명도 갉아먹는 소각장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마구잡이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병원 설립도 추진합니다. 병주고 약주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하남의 유니온파크 견학을 가자고 합니다. 친환경 소각장 선진지 견학 운운하면서 마치 정해진 코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남 유니온파크는 모범이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각용량 고작 48톤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3030억원에 달하는 모델하우스에 불과합니다. 그 비용 부담도 하남시와 LH가 아직까지 소송전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기사에서 보이듯이 하남시는 LH와 벌인 1345억원 금액의 소송전에서 대부분의 패소했고 고스란히 시민들 혈세로 무너져야 할 판입니다. 인센티브 남발의 실패 사례로 봐야겠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세입이 480억원이나 감소해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에 3회 추경으로 710억원을 늘린 1조 12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공론화로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로 홍보하는 의정부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2회 추경에 소각장 용역비를 반영해 시 재정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연이어 이틀 만에 나온 기사에는 의정부시는 현재 공무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심각한 재정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남시에서 고작 48톤짜리 용량의 소각장을 짓는데 30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1000톤이고 세종시는 400톤, 경기도 광주시는 600톤에 고양시는 630톤입니다. 이게 인센티브 남발하는 지자체 말대로 진짜 현대화 시설로 지어지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공수표이거나 국민 혈세 지어자는 재정파탄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관리 우수사례라고 자화자찬하며 환경부 장관에게 달려가 인센티브를 요청한 의정부시를 다시 볼까요? 입으로만 현대화 공수표를 남발했을 뿐 실제 소각 방식은 후진 기술인 스토커 방식입니다. 스토커 방식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최다 방식이며 카드뮴 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하루 200톤 용량 이상 소각장 38개소 중 33개소는 모두 문제의 스토커 방식이고 2020년 기준 하루 100톤 이상 소각시설을 운영 중인 지자체 47개소 중 83%인 39개소가 스토커 방식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발암물질을 최다 배출하는 스토커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의정부뿐만 아니라 최근 소각장 건설이 결정된 목포와 울산시도 스토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도대체 왜 지자체들은 친환경 현대화 시설로 한암 소각장을 견학시켜가면서 주민들을 눈속임하고 스토커 방식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일까요? 1급 발암물질이 최고로 많이 배출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사실 한암 유니온파크도 스토커 방식입니다.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내용물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 즉 신기술이 적용되는 소각장을 건설하는 비용과 유지하는 비용 둘 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처럼 친환경 현대화 소각장이라며 추진해놓고 스토커 방식으로 결정되는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낡은 기술인 스토커 방식뿐 아니라 첨단 기술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덜 유해한 완전 연소가 된다는 1200에서 2000도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 건설과 유지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가 되는 스토커 방식을 고수하면서 현대화 친환경이라고 주민들 눈속임까지 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뿐 아니라 환경부도 중범죄로 인식하고 책임지도록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합니다. 15년치 국립암센터 기록만 봐도 식도암은 전국 대비 2배 위암과 폐암은 평균의 30%를 웃돌았습니다. 바로 바라다 보이잖아. 우리 창문이도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무슨 용기가 나면.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이렇게 한 4, 5개월 입원해서 다가 죽은 거예요.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 18%를 처리하며 마을에 몰려있는 소각장들 탓이라는 청주시 북이면 60명 집단 암발병과 사망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소각장을 강제로 짓는 법을 만들고 수수방관하며 소각장 책임 규명을 흐리는 환경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전국 소각장 인근 주민들 건강실태를 파악하면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발견될 것이 자명합니다. 최근인 2023년 9월 11일 미국 듀크대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한 뒤 세워진 공원에서 시간이 지나도 토양의 납수치가 높아 납중독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납 노출은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장기적인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뇌와 신경계 손상부터 성장과 발달이 지연되고 학습장애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자체 공공소각장을 강제 추진하면서 공원과 놀이터 같은 주민편의 시설을 인센티브로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국민 테러인지 잘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 심각성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무시하고 소각장 강제 건설을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총칼폭탄만 안 들었을 뿐 국민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정부를 비롯해 목포와 울산도 최근 스토커 방식의 소각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뻔한데도 현대화라고 주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해야 할까요? 당장도 민간 분배와 시멘트 업계 대체 연료로 쓰레기 처리 능력은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채택하지 않는 것일 뿐 굳이 이렇게 지자체 공공소각장을 지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추궁해야 합니다. 소각장 강제법과 300m 법 때문에 대한민국 곳곳에 더 많이 지어지면 대기와 토양 모두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산 태양광으로 국토를 뒤덮어 오염시킨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이대로 방관하면 앞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과 자체 소각장이라는 명분으로 더 많이 지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국민 테러입니다. 중앙정부는 특별 감사를 통해 뇌물로 로비해서 법을 고치고 인허가를 받아온 업계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 담당자 모두를 감사하고 위법 사실을 적발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환경부를 제외한 전문가 팀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환경부가 소각장 강제법을 만든 주체인 것뿐만 아니라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2020년도에 전국 10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중에 점검한 곳은 단 140곳 뿐이었습니다. 13%에 못 미치는 140곳을 점검한 것도 모자라 위반 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시설끼리 조합을 만들어 서로 점검 인증을 해주고 형식만 갖춘 봐주기 인증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점검때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마구잡이 유해물질 배출을 해대는 소각시설의 행태에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해도 환경부가 묵살하며 방관하는 상태입니다. 소각장 강제법 만들 때 환경부 장관 한정혜는 굵직한 노동운동가 출신이었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노조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었다는 점은 소각시설조합과 대한민국의 거대한 정치개입 이익집단인 노조들의 연대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여기저기에서 쓰레기가 넘치니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공공소각장을 지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폐기물 관련 업계에서는 서로 쓰레기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최근 시멘트 업계에서 연료로 쓰던 유연탄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대체 연료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대격돌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과거부터 쓰레기로 대체 연료를 사용해왔지만 비중 확대 속도가 유럽과 미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더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각업계에선 일찌감치 그 위기를 최소 5년에서 10년 전부터 감지하고 꾸준히 대비책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각업계는 기술 개발로 덜 유해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미루어 소각업계 일부는 뇌물로비와 정부 의존도 확대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쿼터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4월 출범한 소각업계의 생존대책위원회 일명 생대위는 지난 10월 6일 쓰레기 배분을 보장해 달라며 쓰레기 쿼터제를 요구했습니다. 폐촉법 개정안으로 소각장 입지 선정 시 협의 대상 범위를 2km 내에서 300m 이내로 대폭 축소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쿼터제에 공감하며 사실상 소각업계와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김영진이 임종성과 함께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에는 300m 이내에 주택이나 주택에 준하는 건물이 없다면 협의 의무 자체가 없어 대한민국 곳곳에 소각장을 지을 수 있게 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업계에서 쓰레기를 낮은 단가로 모두 싹쓸이해가면 소각장을 지을 명분이 없어지게 되니 혹시라도 폐촉법 개정이 소각장 건설 추진 목적이었다면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소각장을 지어야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다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자체 소각장 추진도 물거품이 될 것이란 조바심의 쓰레기 쿼터제라는 무리수도 둘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업계는 크게 소각업계와 열병앞발전소의 고형연료 SRF업계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석유화학업계와 쓰레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시멘트업계 이렇게 4개로 나뉩니다. 소각업계와 고형연료 업계는 환경오염과 유해성 문제로 그동안 주민반발과 사업중단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첨단 재활용 순환 기술들에게 쓰레기 확보를 놓고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까지 직면했습니다. 소각업계와 고형연료 업계는 환경적 유해성 문제뿐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시멘트 업계보다 4배나 높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생존을 위해 대체기까지 구성해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소각업계 일부는 국토부와 입법부 로비를 해서라도 정부 공공소각장을 법제화해서 세금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관찰되고 일부는 쓰레기 일정량을 배분받을 수 있게 쿼터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할 수 있다면 중국산 쓰레기를 수입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소각장 강제법을 만든 친중 사대주의자인 이재명과 정치인들 노조의 연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소각장 추가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세뇌당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말에 소각장은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인비무리에 휩쓸렸습니다. 지자체의 공공소각장을 누가 받을 것이냐만 집중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가파른 인구 소멸과 민간 소각업계 수익성 악화로 문다들 운명에 처한 민간 소각장 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8년에 이미 시멘트 업계의 쓰레기 대체 연료 사용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기에 그로 인한 소각업계 수익 악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들은 시멘트 업계 대체 연료 사용이 앞서 증가했기에 소각업계는 일찌감치 우려하고 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업계와 시멘트 업계는 일찌감치 치열한 어용 언론전을 펼치며 경쟁해 왔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모자란다는 거짓말은 이렇듯 민간 소각업계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정부 지원금, 즉 국민 혈세로 공공소각장을 지어놓고 소각 종사자들, 노조원들 먹여 살리도록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혈실은 일부 환경팔이 이권 카르텔 선동가들이 하는 말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각장 추가 건설은 막대한 재정적 낭비일 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자체 공공소각장 건설을 안 하고 충분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 환경부와 지자체가 채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해결을 하려면 먼저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모두 철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간 소각업계든 시멘트업계든 더 많은 쓰레기를 가져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각장 건설을 용이하게 하는 300m법과 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도 철폐해야 합니다. 당장 급하게 직매립을 금지해 소각장 건설을 강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필요한 혈세낭비에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대국민 테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법은 명백히 소각장 이권 카르텔만 돈 벌고 권력 잡는 수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공사업에서 공공의 이익은 오간대 없이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공공이란 말이 언제부터 국민 혈세로 불필요한 사업을 벌여 이권 카르텔의 눈먼 돈 해먹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경주시에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할 당시 스토커 방식이 선정되자 하필 독성물질을 내뿜는 후진국형을 설치하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2023년까지도 대한민국 폐기물 처리 시설 업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 스토커 방식의 소각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업계는 대체로 20-30년 전 낡은 소각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경제성이 없습니다. 수익성이 낮으니 업계 자체적인 선진기술 전환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으로 강제 추진하는 공공소각장도 비용을 이유로 그 낡고 오래된 스토커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겉포장만 주민 편의시설을 덧붙여 건설 사업만 부풀려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쯤 되면 소각장 확보가 주요 목적이 아니라 하남시처럼 주민 편의시설까지 세트로 사업을 벌여 돈벌이 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 LH와 소송전을 치르며 대부분 패소한 하남 소각장도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원인이니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주민지원금 시민단체 일자리 보장 노조 일자리 보장 소각장 용역사 배불리기 플러스 건설 비리까지 함께 말입니다. 지자체와 관료 측에서 왜 그토록 인센티브 인센티브 노래를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세금 써서 일반 국민들이 얻는 것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카드뮴 납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 가득한 시설뿐인 겁니다. 여러분 과연 4배나 많은 쓰레기 처리 비용과 발암물질까지 감당해야 하는 쿼터제가 올바른 해법일까요? 더욱이 산업의 전환과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공공소각장을 건설해 세금으로 적자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보시다시피 쓰레기를 해결할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각업계가 폐기물 산업의 첨단화를 발목잡고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생떼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지속가능한 정부지원금이란 것은 없습니다. 시멘트업계가 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것이 인체에 덜 유해하며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개선과 보완의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대로 시멘트업계 대체연료와 석유화학업계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장려해 폐기물 산업의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 흐름대로 탄소재로 목표에 가까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현재 미비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생태도 구축해 활성화한다면 진짜 친환경을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소각장을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мы сейчас bloque mere Huuboo到 차에 관련 sacrificed. 여러분 신부 heard里ene인 자세히 지찍해지ing們